와나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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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알아서 돈에 오겠지 이승권씨한테 와나나 그린거 보여달라 해보세요 합법적으로 미친놈이라 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너희들이 줘봐 뭘 그렸길래 그래 왜 이렇게 클립을 바래? 뭘 모여 그렸길래 그래 는 왜 무슨 씨발 내 와나나를 박지 마나에 나오는 쇼타처럼 그려놨어 그래? 잘어울려 뭘 잘어울려 왜 그리면서 박수치면서 좋아해 아니야 이럴해라 그날 풀할때가 됐어 나저씨발 누구 마음대로 그게 필요해 궁금한 게 있어 왜 그린 거야? 사람들이 그려달래 너 인기력이 얼마나 많은지 아니 최근에 야나나만 해도 사람들이 그렇게 막 청을 해가지고 저기 어? 저긴데 이건 뭐야 이거 이거 네가 그려달라 했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그거는 괜찮다고 했어 아니 근데 저거를 뭐 돈 받았어? 아니면 그냥 그려달라서 그려준 거야 아 너가 투표 1위를 했어 7번 앞돈으로 이겼고요 나는 시청자들이 원하는 대로 해봤을 때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좋아했어 박수치면서 난 그게 충격이었어 형 아 난 생각보다 작품이 달라와서 형 박수를 총 6번 7번 치던데? 15초짜리 짧은 클립에서? 최근에 이런 장면이 없었거든? 아니 미친 아니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다시 그려줄 거야? 뭐 어떻게 해줄까? 부끄러운 거 말고 차라리 마초적인 그런 느낌 있잖아 당당하게 그치? 수비보단 공격으로 아... 상대는 왜 이렇게 상관없어? 아니 잠깐만 그치 상대는 그냥 주변에 누군가를 상상할 수 있는 이런 거 말고 그냥 바나나끼리? 아니 아니 그 또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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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면 또 수비바나나가 그려져야 되잖아 어 꽃만 닮으면 되잖아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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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꽃 그 놈이 그냥 나무에 두부로 해줘 아 두부? 네 그림 목록을 좀 같이 볼게 아니 형 목록들 중에서 보지 말고 그 목록들은 좀 아닌 거 같아 네 그래 잠깐만 너가 원하는 거에 부합할 게 있어 아니 이거 진짜 방송 중이야? 아니 아니 형 이건 아니지 왜? 너가 말한 거 다 부합해 나무에다가 두고 아니 걔 살아있는 몬스터잖아 이미 저 지금 걸로 할게 아니 아니 눈만 없으면 되는 거 아닌가? 어 차라리 그렇게 아 이상한데 그래 알았어 아 노력을 해볼게 어 아 진짜 큰 쪽 같네 아니 아니 저건 패배하고 자시고 애초에 가불기 아니야? 그리겠다는데 저거? 내가 어떻게 막아 저거를 너희들은 왜 나리를 뽑아? 야 저거 뽑은 사람 손들어봐 손 손 손 그걸로 너희들 머리 내리쳐 머리 내리쳐 손 들은 새끼들 다 잘라 저거 손 다 잘라 미친놈들인가 2위는 뭐였어? 2위 포니? 포니랑 차이는? 근소했다고? 7번 앞서 저거 이겼구요 그럼 씨발 후니를 하지 왜 와나나를 해? 왜 야나나로 만족을 못해? 우리가 좆같은 거 뽑아주기를 하는데 더 좆같이 그려주는 거 저색이야 그거 이거 이거 너무 공감인데? 저 형이 씨발 뭘 그리는지 아냐? 이거 봐 씨발 웃지마 씨발 야 괜찮은데? 각도 자세에 홍조까지 완벽 아니 진짜 개빡치네 진짜 님들 저기 형도 생일파티 영상 봤어요? 레바 형은 내가 형도 생일파티에 데려갔어 아 형 형도 생일파티를 살거다 형도 올 렌트 어 그래? 가야지 해가지고 투입된 거라 선물을 준비 못 했단 말이야? 난 아직 준비한 게 없는데 레바 형이 미안했나봐 그래서 우리 이따 너가 좋아하는 힘줄게 있어? 아 진짜 형 말하면 안 된다고 씨발 다진인가 디즈니가 이제 이 캐릭터가 있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캐릭터가 그게 좋아 안 된다고 씨발 리벤지 매치? 내가 막 여기서 빡쳐가지고 그래 그림 그릴 수 있지 똑같은 응응응응응을 그렸어 그러면은 나한테 남는 게 뭐야? 맞아 그냥 또 신나가지고 어어 하고 또 그리겠지 그럼 난 또 씨발 레바 씨발 이러면 또 그리겠지 그러면 또 계속 어어 어떤지 재밌게 그리겠지 그럼 씨발 나한테 남는 게 뭐야? 어허 찰떨 그 외국에 아이샔 작년랑 이 시하모 아니 형 그립 치우지 말고 아까 그거 다시 켜봐 눈 돌리지 말고 눈은 정면만 봐주면 안될까? 하고 보내 보라고 해보자 그 시발 진짜 너가 원하는 상 남자 버전 아니야 이게 band 이게 바로 와나? 왕니네! 맞아! 나 이거 망가에서 뽑혔쩍이네. 형 고마워. 만족했으니 됐어. 으쌰, 세번째. 으쌰, 세번째야. 방금 한 6시간 하신 것 같네요. 편집합니까? 아니, 이거 거기서 편집각 찾지 말고. 로봇, 편집 포털이야. 내가 막 이러고 있는데, 이러고 있다. 편집각이니까. 이 시간 레이더만 돌아가고 있어. 편집합니까. 좋네. 자, 그러면 이게 다니엘 님이 만다고 생각했을 때 엔딩각이 뭐가 좋겠어요. 니가 하세요. 알겠어요? 당신이 하세요. 당신이 하시고요. 아니, 우리 또 다니엘 님이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려. 아니요. 내가 이렇게 레바 형에게 받은 상처를 나는 편집자한테 좀 치유를 받고 싶네? 근데 그 치유라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. 그렇지, 그림을 좀 제대로 된 와나나 그림을 내가 다니엘 님에게 좀 받고 싶어. 와나나를 좀 다시 한 번 그려보시오. 어. 방금 그걸 이제 모티브 삼아. 아니, 모티브는 아니고. 방금 그걸 좀 더 깔끔하게 다듬어 닿았다. 다듬는 게 아니고 다른 그림으로. 기억하셨죠? 들으셨죠? 응. 저건 그림 자체가 깔끔하지 않아. 그렇죠, 깔끔하지 않으니까 깔끔하게 해달라. 이미 의도가 깔끔하지 않아, 저거는. 장르를 바꾸라고. RC파를, RC파를 빼라고. 엣지, 헤타이, 망가, 동이지 다 빼라고. 비엘이고 나발이고 씨바. 모든 온 가족이 볼 수 있고, 교회 목사님도 불러다가 이게 완화네요라고 할 수 있게, 할 수 있게. 교회 목사님, 흠흠흠. 미소년 망가 컨셉. 아니, 씨바 잠깐만. 아니, 씨바. 왜 또 전화해 얘는? 형, 형 그거 아니지, 형. 잠깐만, 형 그거 아니지. 왜? 아니지, 아니지. 그거 씨바 아니지. 여보세요? 어어, 듣고 있어. 아니, 씨바. 아니, 안 듣고 있어, 형. 아니, 니코넨 두 개 가지고 놀기 좋다. 아니, 씨바.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혀 집어넣어. 혀 빨리, 혀 집어넣어 빨리. 혀 입 다물어, 입 다물게. 미소년 망가 되는구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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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. 아니, 씨바. 잠깐만, 궁금한 게 있어, 형. 지금 이게 뒤에 누군가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있는 거지? 그랬으면 손을 뒤로 할 필요가 없대? 아니, 좀 이렇게 닌자처럼 날아가서 하는 걸 수도 있잖아. 앞, 뒤로 있는 건 어때?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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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형, 형 진정하고 팔을 내려줘. 하고 눈동자를 앞을 보게 해. 나는 박힐 바에는 공격하는 사람이야. 이렇게 부정할수록 좀 더 맛이 사는데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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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. 엉덩이 그렇게 자세히 그리지 말고. 아니, 씨바. 잠깐만. 아니, 형 형이 잠깐만. 아니, 위 말고. 정면, 정면. 그치, 그치, 그치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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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나 하라는 제로 더 하고 있어.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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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. 하라는 제로 하고 있지 않아. 아니, 형. 눈을 똘망똘망하게 앞을 보게 해. 똘망똘망하게 앞을? 응응. 그렇지, 그렇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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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이, 이, 아니, 아니. 헤이렌트, 너 평소에 안 넣다고 왜 넣어 갑자기. 이것도 괜찮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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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정으로 해CI다, 아니야, 아니라고. 아이. 어떻게 해야 되지, 어떻게, 어떻게 말해야 되지? 늦었어. 형, 그냥 무표정하게. 어? 응, 무표정하게 해줘. 아, 이제 약간 끝난 느낌 든다. 그냥.. 형 형 형, 원화는 언제까지 그려? 아 이제 오늘 12시 반 정도, 12시방 중인데? 아 끝났다! 그러면 여기까지 하자. 고생했어. 원하는 그림 있어? 하나만 더 그려줄게. 없어 씨! 없어! 아니 씨... 형 지금 무슨 생각 들어? 나도 맞이 감 죽었다는 생각이 들어. 아니 씨! 됐어 다 그렸지? 오.. 그래, 안녕. 아니 씨반이 형 내 말 듣고 있지. 아 듣고 있어요 이제 끝났다! 오케이 알았어. 어.. 어.. 감사합니다. 오늘도 동료 작가를 만족시켰습니다. 랭랭랭! 아 맞다! 나 생각난 거 하나 있어! 레바이 형이 나한테 그거 먹어보고 싶다고 했었어. 뭐.. 내가 했던 저기 누텔라 라면 그거 괜찮은 것 같다고ès 니 캐릭터 쩔ă더라 니 캣절 및 만들지 말고 즉 você는 exactly likeu라고 또 만들고 시작 instruэ 마자 det mealy 니 캐릭터 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